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연 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의 정렬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주인인가 손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창립 35주년과 함께 헌당감사 예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원네스 의식을 가진 교회로 부르셨고 또 한 소망인 237나라 5천정조 보금화를 위해서 언약적 도전을 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강단히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중 영광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보금 2장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신분은 손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죠 큰 문제인 유대 문화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 신뢰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혼인잔치가 이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경우가 아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문제는 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위드 인만을 함께 계신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합니까? 그래도 함께 하셔도 문제는 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되는가 아니면 그 문제에 우리가 얼며여 있는가 그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오시면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나를 위해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요 나를 위해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아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귀한 VVVIP죠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때 물 같은 우리 인생이 분명한 색을 내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포인트가 강단 말씀 순종이죠 예수님이요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하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 입장에서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강단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내가 죽는 인생입니다 주인인가 손님인가 그 중요한 차이점이 내 자아가 죽는 거죠 도대체 자아가 무엇인가 자기의 석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사기 사건입니다 사사기 역사를 보면요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먹고 살만해요 그러다가 문제 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주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또 은혜를 주세요 사사를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세요 그러다가 또 잘 먹고 잘 살면 또 다라 그래요 이 연속이 지금 사사기의 역사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석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석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나요 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얘기해요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계속 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이 필요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요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수많은 교회가 싸운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죠 뭐 저희 성도님들은 경험을 많이 못해보셨을 거예요 다른 교회들 엄청 싸웁니다 목회자와 중직자가 싸우고요 중직자와 중직자가 싸우고요 단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싸우고요 파가 갈려주는 바로 인근 교회만 해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싸웁니까 교회를 파괴하고자 싸우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아니 단임 목사 말 들어야 교회가 부흥한다 아니 나 중직자 말 들어야 교회가 부흥한다 아니 나 이 말을 들어야 교회가 부흥한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옳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상을 줘야 한다 교회에 사랑하기를 싸우기까지 하였으니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상까지 줘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아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헌신했고 정말 애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잘 된다 저렇게 해야 잘 된다 자기 자아가 아주 가득가득 살아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계속 얘기해요 내가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이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침례에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약식으로 세례를 하지만 내가 물속에 잠기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분노 혈기 여러가지 나의 자아들 예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재창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구나 나는 이미 죽었구나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나님 모르고 불신자로 살았을 때 어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주일날만 되면요 교회에 가야 된다는 내 마음을 성령께서 일으켜주세요 여러 가지 바빠서 회사에 교회를 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갈급함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불어넣어 주세요 그게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거든요 구약시대의 성경은 성령께서는요 죄가 있으면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 부분을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저희는 저희 자신을 봐도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형제를 죽일 만큼 미워한 그것도 다 죄예요 그 죄를 많이 짓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느끼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용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은혜가 돼요 용납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은혜가 돼요 영원히 용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상 진루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용납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과 이 마인드가 있다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뒷담화를 했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했어 저런 얘기했어 그 마음에 대해서 분노와 혈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용납하셨는데 내가 형제 자매를 용납하지 못할 그런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구호받는 것을 더 나아가 사탄과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죠 나는 죽었다 죽면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것도 핵심이지만 죽음으로 어떻게 되죠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뭐라고 합니까 여길 지어다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당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못 믿어요 내 안에 혈기가 이렇게 가득한데 내 안에 미움이 이렇게 가득한데 내가 죽은 게 맞나 근데 우리는요 나의 경험과 체험보다는 말씀이 우선되어 갑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뭐라고요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부활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이거를 여길 지어다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갈라디아스 2장 20절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며마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31절에서는 아이러니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은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여길 통해서 어떤 영적 지리를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죽어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매일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선한 목자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죽여 내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우울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으로 말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죽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손님에서 우리 인생이 주인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아라 그냥 예수님의 교인이 아니라 제자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제자를 낳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죽는 방법이 말씀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세상에 관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또 우리 랩던트들 수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마귀가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신도라는 단어에 꽂히게 만들어요 평신도라는 단어에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화이팅 전두화 성교는 목사님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화이팅 나는 제가 뭐 뒤에서 알아서 잘 돕겠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목회자와 많은 중직자분들 목회자분들은 강단 성교사의 역할이 특징이죠 그 다음에 우리 평신도분들은 현장 성교사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정확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검이 날카롭게 갈아져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이 막대기가 되었어요 아주 뭉툭해져 있어요 날이 하나도 안 서 있어요 영적사함에서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검이 강단 말씀으로 날이 바짝 서 있다 누굴 만나든지 말씀의 검으로 그 심령과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 메시지, 홍수송에 살고 있습니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성경이 수면보금이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성경을 읽다가 집중해야 되고 재미가 없는 줄 아십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아담 왜 선악과 먹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아담이 선악과 안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 선악과 그 범죄함 내가 범죄한 거고 내가 먹은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창세기 사장의 첫 살인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형제를 처음으로 죽일 수 있지? 나예요 형제, 자매, 사람을 죽일 만큼 미워한 내가 먼저 살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향해 소동과 고모라로 쫓아갔어요 아니 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도 왜 소동과 고모라로 갔을까? 성공, 성공, 성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성공을 쫓아간 내가 소동과 고모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부인할 수 있냐? 배신자 아니냐? 내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배신자예요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예요 아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은혜가 넘치는데 그 성경이 수면보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짐짐어린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개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 이걸 통해서 내가 죽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많은 열매를 나타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어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 싸잡아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사육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된 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진심어린 기도를 한다 그 자체가 내가 죽는 과정이거든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과정이거든요 한 영혼 한 영혼 집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게 기적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역사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 образ 한 ** 성령의 역사가 oc bagle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